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독다 요미입니다. 여러분, 코로나가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.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?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 같이 배워볼게요.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많이 변해버렸어. 자, 이 문장 일본어로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같이 확인하러 가실게요.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래어 잖아요. 그래서 일본어로 표기하실 때는 카타카나를 사용해서 고-로-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. 자,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본어로 코로나 위르스 라고 하거든요. 바이러스는 위르스가 됩니다. 발음이 많이 다르죠. 그런데 회화에서는 뭐 그냥 위르스는 말하지 않고 코로나, 코로나 라고 많이 하죠. 세 대는요. 보통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뭐-뭐 때문에 또는 뭐-뭐 탓에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해요. 앞에다가 지금처럼 면사가 올 때는 꼭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게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이야기,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오카게데 를 쓰시면 돼요. 니치조세가즈 이게 바로 일상생활이라는 뜻이죠. 나이브는요. 간절할 때 쓰는 뜻이에요. 아주 라든가 뭐 많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. 일본어에는 간절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죠. 네, 다른 것도 쓰셔도 상관없고요. 가와쩌다. 가와르가 변하다. 차우는요. 뭐-뭐 해버리다. 라는 뜻의 나이나니 대시마우의 회화지에요. 그래서 가와쩌다. 는요. 변해버렸어. 변해버렸다. 라는 뜻이거든요. 자,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많이 변해버렸어. 다시 한번 일본어로 연습해볼게요.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많이 변해버렸어. 네. 첫 번째 촬영 무사히 끝났네요. 첫 번째 촬영 무사히 끝났네요. 아, 너무 어렵다 이게. ㅎㅎㅎㅎㅎㅎ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